국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집은 서울 등지에 두고 정작 부산에는 임대로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씁쓸한 부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증 대상 후보 49명의 주택 소유 지역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른바 반쪽 부산 시민의 비율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통합당 하태경 후보는 안양시와 세종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더니 2018년 이후엔 부산과 관련된 부동산 항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소유한 집과 사무실도 없고 임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하 후보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부산에 머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안양에 비싼 얼마 안 되는 아파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 쓰면 부산에도 집 사고 했지 안 했겠어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유영민 후보 역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에 집을 갖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부산에선 전세로. 통합당 조경태 후보는 6년 전 부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부산에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부산 양산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소속 후보자 49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산에선 전 월세 생활을 하는 후보자가 민주당 4명, 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모두 11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이 비율은 4명 중 1명꼴로 높아집니다. 공지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관은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